일단 16강전 9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한 상태였고 한 판은 한국과 한국 선수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판을 신진서 선수와 한상조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100번, 한상조 선수의 흑번입니다. 초반은 그냥 무난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흑의 입구자 받는 정석과 함께 양 귀에서 삼삼 들어가는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이쪽을 단수치고 나가면서 싸우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진행입니다. 한상조 선수가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어떤 자기만의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고 그냥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포석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딱 끊어놓은 것으로 득을 보고 나서 상변 쪽을 키워가는 진행이 되었고요. 네, 여기까지의 포석은 아주 약간 100이 좀 잘 된 진행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한 반집 정도입니다. 흑도 우변 자세도 괜찮은데요. 네, 지금 이 수가 좀 수비적인 수죠. 아무래도 흑이 여기 밀고 나와서 세 점을 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방비하면서 또 나중에 뒷맛을 노리기 위해 좀 효율적인 방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지키면 무난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바짝 다가섰고요. 네, 재차 이제 귀에서 붙이면서 싸움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진행도 흔하게 보는 정석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귀에서의 변화가 모두 흔히 나오는 진행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반에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고요. 좀 무난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좌하의 변화는 원성진 선수와 셰어라오 선수의 대국에서도 나온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하도 이렇게 좀 활용하는 수법이 남아 있죠? 네,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초반 포선 끝났고 중반전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실전은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밀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상조 선수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말하는 굉장히 어려운 변화는 우하기 쪽을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여기를 지금 흑이 여기서 백이 밀고 막을 때 여기 끊어갔다면 엄청나게 복잡한 전투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쪽도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에게도 약점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약점이 있고 약점을 통해서 수를 내려가는 것인데 정말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여기서는 끊고 단수치면 흑돌을 잡았는데도 백은 여기를 늘어서 둡니다. 이거는 우변 쪽의 싸움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 신진서 선수는 1-3으로 좀 때이른 전투를 가는 걸 피했습니다. 네, 좀 침착하게 밀어갔고요. 지금 붙인 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붙인 수는 백이 여기를 젖혀 입으면 끼워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우는 순간 백 모양의 약점이 좀 많아지네요. 네, 지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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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군데의 약점을 백이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켜도 이쪽을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치고 호구로 막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이 무리입니다. 그치, 여기서 늘고 계속 밀어서 여기까지의 진행에서는 한상조 선수가 한 6대 4 정도로 우세를 잡은 시점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흑의 모양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바둑은 앞서도 저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쪽에서의 한상조 선수의 공격과 신진서 선수의 타개가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승부처 장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침착했어요. 지금 이수가 여기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이는 걸 보고 있는데 대놓고 이쪽을 지키는 나중에 이쪽에서도 또 활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옥으로 지킨 것은 침착한 한 수였고요. 그리고 이 베개 우변 쪽 이 선에 한 칸 뛰어있는 자리도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쪽 부근에 밧전자를 가르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엷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한상조 선수가 모양이기 때문에 뒤로 단수 쳤습니다. 누구라도 단수 치고 싶은 자리예요. 근데 오히려 좀 실속을 빼앗겼다고 인공지능을 판단하고요. 흑은 있는 게 정수였습니다. 바둑이 시종일간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혹은 방금 전 상황에서는 한상조 선수가 한 6대 4 정도로 앞서 나갔었는데 여기를 단수 치면서 반대로 백이 살짝 기분 좋은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상조 선수는 좀 버림돌 작전으로 튼튼해졌다고 봤겠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흑은 꽤 두텀을 얻었고 백은 이제 도처의 실리가 돋보이는 자리거든요. 두텀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한쪽이 확 유리해 보인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아요. 네, 여기를 쨘는 게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언뜻 봐도 백도 밧전자가 갈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찔렀어요. 이 장면에서 보통은 밧전자를 쬐을 때 찌르면 당연히 나가는 게 일감인데요. 여기를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돌파당하고 이쪽으로 돌파당하고 다시 한 번 여기를 백이 틀어막으면 백은 양쪽이 갈라지긴 했지만 갈라진 채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돌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갈랐지만 오히려 흙이 엷어지면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한상조 선수도 그 진행보다는 오히려 좀 두텀을 쌓고 하변 공격에 치중합니다. 이렇게 두고 찌르는 수를 봤고요. 찌르는 수를 지키니까 여기를 붙여서 그쪽도 선수가 되는군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반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형태에서 반발을 한다면 젖혀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 형태가 보시면 이렇게 자세가 잡혀갑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지금 축은 안 되는데 일단 그 방면이 다 선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다 선수가 되면 혹은 10으로 그냥 이렇게 늘어가면 지금 이쪽이 점점 열버지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바깥쪽으로 나가왔자 어차피 상변은 흙이 튼튼하고 득이 없어서 실전은 참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변 백돌도 생각보다 꽤 위험한 게 아래쪽에서 모양을 잡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중앙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나가다 보면 쉽게 흙이 중앙을 틀어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뒤로 참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었는데 이 응스타진도 재밌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두 점 쪽을 잡으면 여기 돌파를 봅니다. 당장 돌파는 안 하되 돌파하는 게 있으면 이 부근이 다 선수예요. 흙은 여기를 선수로 틀어막을지 여기를 선수로 틀어막을지 이 응스타진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전은 한 점 쪽을 잡아서 하나 밀어두고 씌워서 공격을 갑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까지 씌워졌을 때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잡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잡히겠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조 선수도 지금 우변 쪽에서 재차 집으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흙도 필사적입니다. 확정가로는 백이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흙 모양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곳에 공격으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들여다본 수가 굉장한 급솔고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길 이어서 여길 밀렸습니다.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확실히 불만인 게 원래는 흙이 여기를 밀면 이렇게 호구치는 자세가 탄력적이잖아요. 이제 와서 들여다보면 백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자리를 여길 하나 들여다보고 미니까 백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신진서 선수가 이은수는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호구칠 때 이렇게 틀어막았다면 훨씬 더 좋은 변화였는데요. 이게 실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탄력적인 자세였는데 일단 이렇게 또 막아둬야 이 3번에 바로 붙어있는 흑돌 한 점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실전은 신진서 선수가 타계의 자신감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은수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근거가 대놓고 사라지는 걸 좀 방관한 느낌이고요. 흑이 밀고 들어가니까 백이 바로 좀 안영이 없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면서 게다가 한상조 선수가 처음에 우하에서 2선으로 호구치는 수를 돕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텐트네요. 네. 지금 여기 호구와 이쪽의 단단한 흑의 자세가 백의 근거를 옥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한 번 더 버텨요. 여기를 밀어서 이쪽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흙은 여기 밀어간 수의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곳의 흙이 생각보다는 그물망이 단단합니다. 여길 치받으면 이렇게 끊어서 나가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나가봤자 흙은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쪽을 끊는 걸 노리면 여기를 딱 끊어서 방금 전과 비슷한 자세로 흙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을 위해서 백은 여기를 밀어갔고요. 만약에 신진서 선수의 미는 수에 대해서 한상조 선수가 받아준다. 그러면 바로 걸리게 됩니다. 이건 아까랑은 달리 1과 2의 교환으로 이 한 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곳을 밀었을 때 하나 단수를 치고 약점을 지켰고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세 점마저 잡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가 우변을 다 취하면서 버틴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칸 뛰고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뒀어요. 이게 끝내기로는 한 집자리밖에 안 되는데 한 집자리를 중반에 둔다는 건 이제는 한상조 선수도 여기에 완전 올인입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잠깐 2대국으로 넘어갔을 때 딱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에서 바깥쪽 탈출을 시도하고 한상조 선수가 끊으러 갔던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때 승부는 5대5였습니다. 여기에서 100이 이 하변 쪽에서 묘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이은 수가 패착이고요. 네. 하변 쪽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무 수가 없어요. 끊어도 늘면 단수쳐도 이렇게 둬서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과 2의 교환은 악수이기 때문에 100은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게 100의 목적입니다. 여기를 두면 언뜻 보면 여기 3자리가 급소인데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치중 가서 이으면 여길 연결해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집이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길 두면 여길 집어서 이곳이 옥집이고요. 여길 두면 여길 집어서 이쪽이 역시나 옥집입니다. 그래서 3으로 두는 것은 4, 5, 6으로 쉽게 100돌이 잡힙니다. 3은 일단 제쳐둬야 되고 그럼 다른 쪽으로 두는 걸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실 다른 쪽으로 둬도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 급소 자리를 가면 여기와 여기를 전부 100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길 두는 순간 A와 B가 맛보기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급소로 보이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면 100은 이 붙이는 수로 최대한 근거를 넓히는 이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를 뒀을 때 특은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역시나 100이 잡힙니다. 그래서 신진석 우단도 그냥 안에서는 잡혔다라고 봤을 것 같은데 묘수가 숨어 있었죠. 여기서 이 자리를 젖혔다면 이 사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를 젖혔다면 2024년 최고의 묘수입니다. 여기를 젖히는 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오히려 원래 3과 4의 교환은 사활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될지 득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흙의 모양을 뒷공배를 채워서 자충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고요. 이러고 나서 여기를 붙이면 아까랑 차이가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붙이면 여기 9로 뒀을 때 3과 4의 교환이 없을 때는 늘면서 연결이 되면서 100돌이 잡혔지만 지금 3과 4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 통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끊으면 다 잡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까지 진행이 됐을 때 3과 4가 없다면 3으로 젖히면 흙은 4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는데 미리 교환을 해서 흙돌이 12로 들어가는 게 자충이 되게끔 만드는 그 수법이 이 장면에서 젖히는 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젖히고 나서 여기를 뒀다면 안에서 폐가 됩니다. 폐 형태가 어떻게 났었죠? 폐가 되는 방법은 글쎄요. 저도 좀 연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치중하고 붙이는 건 그대로 갔었던 것 같고요. 치중하고 붙이는 것도 폐는 폐인데 이 폐보다는 흙이 좀 더 좋은 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최선의 진행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올라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숫자가 나와있어서 이 다음은 재수읽기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두고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 배기 폐를 만들 수는 이 수가 유일하죠. 그러네요. 여기를 둬서 이쪽을 둘 때 이렇게 들어가는 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폐를 하고 나서 백은 여기 단수치는 폐감과 여기 젖히는 폐감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 승부가 딱 5대5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는 사실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지만 여기를 젖히는 기상천외한 묘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수를 신진서 선수가 놓쳤다는 것 이 부분이 오늘 봐도 하이라이트 승부처였고요. 실전은 하변 쪽에서 사활이 안 된다고 본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이으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이쪽 부근에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주길 바랬던 신진서 구단이지만 한상조 선수가 한상조 선수가 정확하게 여기를 받으면서 여기서 꽤 장고를 했고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느는 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끼울 때 뒤로 물러나야 했기 때문에 이런 묘수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1로 둘 때 2으면 그만이라서 이런 교환이 있어도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는 이 자리가 한 칸 늦춰져 있기 때문에 차단이 가능했지만 지금 끊어도 이 자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기 느는 수의 효과였고요. 신진서 선수가 반대쪽에서 이곳을 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고 했는데요. 별수가 되지 않았죠? 이 장면에서도 중앙을 끼워봤자 네.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시키면 백이 있는 게 선수는 되는데요.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여서 흙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신진서 선수가 반대쪽으로 나갈 수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해졌고 이어서 진행을 시켰고요. 이 뒤는 저희도 보이지 못했지만 하변 쪽이 그래도 뒷맛이 있었어요. 하변에 다 살고자 수는 성립하지 않는데 반쪽을 버리면서 패를 내는 수는 있었습니다. 그게 실전의 이진행이었습니다. 그걸 선택을 했군요. 이건 살아도 사실 사는 게 아닌 정도였어요. 많이 손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패가 시작이 되고 따내고 끊고 따내고 계속 패감을 쓰는 과정입니다. 이 수만 봐도 지금 신진서 선수가 얼마나 버텼는지를 느낄 수가 있네요. 결국 패는 해소했지만 이 장면에서 여기 팻감을 안 받고 여기를 둔 거잖아요. 젖혀서 안쪽에서 잡혔습니다. 너무 괴롭네요. 그러고 나서 반상 최대 자리를 그냥 뒀네요. 이쪽을 잇는 것도 큰 자리인데 여기가 좀 더 집맛이 좋다고 본 것 같아요. 또 끊기는 자리까지도 좀 고려를 했을까요? 여기를 흙이 잡으면 이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따냈고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이 다 정리가 됐는데요. 밀고 한 칸 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끼어서 아마 신진서 선수가 이쯤에서는 이바둑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좀 수순을 이어갔고요.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가 우변에서 좀 너무 많이 버틴 게 좀 무리였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하변에 아까 보여주신 일선에 젖히는 수는 생각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네 많이 어렵죠. 실전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네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바둑에서 신진서 선수가 중반전에 만약 하변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역사에 남을 묘수였거든요. 다시 한번 그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 한 번만 더 보시죠. 정말 그 장면이 실전에 나왔다면 바둑 역사에 길이 남을 묘수였는데 그 장면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딱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인공지능은 5대5 승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기를 끼우고 여기를 끼우고 정말 이 사활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악수가 될 법한 3으로 젖히는 수를 구사했다면 막을 때 그러고 나서 여기를 붙였다면 이바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묘수를 놓친 신진서 5단 그리고 그 신진서 선수의 실수를 잘 꼬집어간 한상조 6단의 바둑이었고요. 이바둑은 세계 최강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한상조 6단이 충분히 승리를 따낼 만한 자격이 있었던 한판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상조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만나게 됐을 때 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신진서 선수가 아쉬운 바둑이 됐습니다.